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 중에 수태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태고지는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내용으로 수태고지 관련 많은 명화들이 남아있습니다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태고지는 성경 누가복음 1장 26줄에서 38절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순사고 맑은 시골천여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마리아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고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응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날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은총을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난데없는 천사 방문에 마리아님은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느니라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 내용을 수태고지라 합니다 수태고지를 그린 그림 중에는 프라안젤리코가 그린 수태고지와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먼저 프라안젤리코 그림을 보면 프라안젤리코는 15세기 초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화가로서 신앙심이 기뻤던 분이었습니다 수도세의 화가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 찾아와서 수태를 알리는 장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책을 보시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손을 살포시 몸을 감싸 안으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모님을 그릴 때는 붉은색과 파란색을 사용하는데 붉은색은 성모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파란색은 성모님의 순결과 깊은 신앙심을 상징합니다 그림 왼쪽 위에부터 사선으로 내려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 안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둥 위에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양손을 모아 가슴 쪽으로 살포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모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림 왼쪽에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가만은 먹지 말라 당부했지만 결국 선악가를 먹으면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다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아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테고지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님께서 놀라하시는데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노라 너가 수대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성모님께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이 있다는 것은 성모님이 지혜롭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붉은 옷을 입으셨는데 이 색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천사의 날개가 펴져서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듯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천사의 손 바로 뒤쪽에 백합이 있는데 백합은 성모님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또한 메디치가의 상징이 백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